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전거는 꿈에서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는 요소로 그 상징은 꿈을 꾸는 사람의 삶의 상황과 심리상태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는 자유, 균형, 성취 그리고 개인의 독립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꿈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변화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꿈에 등장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상태나 현재 삶에서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보통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이동수단으로 꿈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독립적인 노력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는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면서 움직여야 하는 특징이 있어 이는 개인이 인생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는 시도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과 달리 자신이 직접 조종하고 통제하는 이동수단입니다. 따라서 꿈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개인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꿈을 꾸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더 많은 자유와 독립성을 원하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히 직장이나 인간관계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목표를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타는 사람이 균형을 잘 잡아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동수단입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꿈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균형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 지나치게 많아 개인적인 삶이 무너지는 경우 또는 감정적 불안정으로 인해 삶의 전반적인 균형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꿈은 자신이 삶의 균형을 되찾고 현재 상황을 안정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경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비교적 천천히 움직이면서 지속적인 페달질을 통해 앞으로 나아가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 때문에 자전거 꿈은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는 과정, 즉 인내심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의 여정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는 꿈은 개인이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으며 때로는 그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장애물도 함께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비교적 가벼운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꿈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은 새로운 변화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려는 시도나 인생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려는 열망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거나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를 타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변화에 대한 기대와 긴장이 반영된 꿈일 수 있으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자신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전거 꿈은 구체적으로 꿈에서 자전거를 어떻게 타고 있는지, 자전거의 상태가 어떠한지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전거가 순조롭게 움직이는지 아니면 문제를 겪고 있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꿈을 꾸는 사람의 현재 심리적 상태나 상황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자전거 꿈을 상황별로 해석한 예시들입니다. 자전거를 순조롭게 타고 앞으로 나아가는 꿈은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목표를 향해 안정적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현재의 삶이 균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런 꿈은 자신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으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길을 개척해 나가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고요한 길을 자전거로 타고 가는 꿈 고요하고 평온한 길을 자전거로 타고 가는 꿈은 삶의 여정이 비교적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으며 감정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나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 문제가 생기는 꿈은 개인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장애물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자신의 계획이나 목표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의미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나는 꿈은 종종 개인이 자신의 에너지나 자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페달이 헛도는 자전거 자전거에 페달이 헛도는 꿈은 자신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인생에서의 좌절감이나 성과 없는 노력에 대한 불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균형을 잃고 떨어지는 꿈은 삶에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감정적,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나타내며 자신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서 떨어지는 꿈은 특히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꿈 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지는 꿈은 인생에서의 좌절이나 실패를 경험하고 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개인은 특히 일이나 인간관계에서의 문제를 상징하며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을 오르는 꿈은 개인이 인생에서 중요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그 도전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개인은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일 수 있으며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을 자전거로 오르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과 만족감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힘들게 오르막길을 자전거로 오르는 꿈 힘들게 오르막길을 오르는 꿈은 인생에서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는 현재의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자전거를 타고 여행하는 꿈 어시는 최근 새로운 직장에 입사한 후 자전거를 타고 순조롭게 여행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새로운 환경에서 잘 적응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여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자전거가 순조롭게 움직였다는 점에서 그녀는 직장에서의 도전과 목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잘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자전거가 고장나는 꿈 B씨는 최근 개인적인 문제와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전거가 고장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녀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경사진 곳을 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남의 자전거 앞에 타는 꿈 다른 사람의 강요로 일을 추진하게 됨 두 명이 자전거를 타는 꿈 두 명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당신이 운전자인 경우 귀에 태우고 있는 사람은 당신이 평소 돌봐야 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누가 운전하는 자전거에 당신이 얻어 타고 있다면 조만간 당신을 도와줄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오는 꿈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는 의미이다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고장이 나거나 망가져서 못쓰게 되는 꿈 부부나 연인, 친구 등과의 관계와 재물거래의 파탄, 손실 및 경영사나 구하는 소망의 성취부진 등 장애와 어려움을 치르게 된다 자신이 자전거를 운전하고 남을 태우고 가는 꿈 어떤 사람과 동업하게 된다 자전거 뒷자리에 타는 꿈 자전거 또는 오토바이에 관한 꿈 단체적으로 배제된 개인 간의 대화, 사교, 사업, 강도, 협조자, 연락처, 사업처 등을 상징한다 자전거 사고를 내는 꿈 자전거 사고를 내는 경우는 초조한 마음이 계획한 일에 방해가 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전거 사고가 나는 꿈이라면 예지몽이 되어 현실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는 중 비가 내리는 꿈 자전거 타다 비를 맞는 꿈은 목표나 계획에 생각지 못한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는 꿈 꿈에서 본 자전거의 상태는 당신의 심리상태를 나타냅니다. 자전거가 망가지거나 더러워지는 꿈은 스트레스나 고민, 불안으로 힘겨워하는 심리상태를 암시합니다. 자전거가 멈추지 않아 탈 수 없는 꿈 일에 실패할 징조의 꿈이다. 자전거가 펑크나는 꿈 자전거가 펑크나는 꿈은 뜻밖의 트러블이 발생될 전조입니다.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아직 문제가 없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잘 살펴보도록 하세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꼬불거리거나 음침한 길을 달리는 꿈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가 불안정해지고 주위 사람들과의 마찰, 갈등 및 다툼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손실과 피해가 따르게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시내의 큰 길을 경쾌하게 노비고 다니는 꿈 경영하는 사업이나 교제, 상담, 거래 등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막혔던 장애가 흩어지는 등 문수와 호전이 따르게 된다. 자전거나 오토바이의 뒷자리에 타는 꿈 지도자, 안내자, 경영자 등이 자신의 의사대로 잘 움직여준다. 자전거로 언덕을 내려가는 꿈 현실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로 기분 좋게 언덕을 내려가는 꿈은 일이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강한 스트레스를 느끼고 있는 경우는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전거로 언덕을 올라가는 꿈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하고 공들인 일이나 사업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게 되는 암시라고 하는데요. 일이 잘 풀리고 즐거움과 재물이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자전거로 찾아 헤매는 꿈 새로운 목표를 세우려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자전거를 찾았다면 조만간 새로운 목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했다면 새로운 목표를 찾을 마음이 없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시의 목표 없이 여유를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전거를 도둑맞는 꿈 자전거를 잃어버리는 꿈은 뜻밖의 수입이나 이익이 생길 것을 암시합니다. 다만 평소에 애용하고 있는 자전거를 도둑맞는다면 뜻밖의 손실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전거를 사는 꿈 새 자전거를 사는 꿈은 운이 상승하는 길몽입니다. 일이나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자전거를 서투르게 타는 꿈 어떤 협조자를 잘 컨트롤하거나 사업하기가 힘들어진다.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언덕이나 고개를 힘들게 올라가는 꿈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써도 노력에 비해 실적이 오르지 않고 때때로 장애와 곤란에 부딪혀 말썽을 겪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경사진 곳으로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나 방해물이 존재하는 것을 암시하는데요. 매사의 세밀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꿈 하루의 명랑한 생활로 즐겁게 보낸다. 취미생활, 스포츠, 레저, 여행 등을 가게 된다. 자전거를 타고 산을 오르는 꿈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장애물이 많이 따라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꿈 자전거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도 노력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꿈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는 꿈은 어떠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암시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현재의 목표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방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자전거에서 넘어져 피를 보거나 죽는 꿈은 상황이 좋아지는 길몽입니다. 전등을 켜고 자전거를 타는 꿈 일을 계산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계산대로 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꿈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는 꿈은 지금 당신의 상황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속도를 늦추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득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목표를 세우지 않았는지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세요.